안녕하세요 하이 로즈마리TV 시청자 여러분 필리핀에서의 5일째 아침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로즈마리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오늘 좀 마닐라 여행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로즈마리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 안녕 안녕 제일 가깝고 괜찮은 프린스호텔로 이동을 하려고 그래프 택시를 지금 불러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린스호텔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건 트라이스클이 아닌데 이건 트라이스클이 아닌데 오우 핸드입니다 와 고향 멋있어 오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거 오까두고 골랐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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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그리고 아침밥도 먹을 겸 본천이라는 한국 식당에 왔습니다 오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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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와 여기 한국 음식을 하는 식당이고 가격도 굉장히 비싼 편인데 지금 점심시간이긴 하지만 손님이 가득합니다 아직 고마워 밥 3개랑 이게 잡치 그리고 치킨 이렇게 포함된 세트 메뉴 주문했습니다 역시 육백패소 육백패소 네 호텔이 되게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크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요즈마리씨 이제 건강진단서 받으러 가면 되나요? 받아야되는데 응 제 메시지 응 제 콜레스테롤가 엄청 높대 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응 그래서 요즈마리에 가고 응 제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저한테 제 메디션을 보내줘요 응 응 그래서 어제 왜 저녁이 아니다 응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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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 오 오 오 오케이 뭐라고 해요? 도움라 에 어 1pm 에 다시 오라고? 응 좀 늦어서 좀 늦었다고? 어 사람이 엄청 많아 우리 우산 빌려왔잖아 우산 갖다 주러 다시 메디건 센터 가야겠네 마지막으로 8시간을 먹어야 필요해요 내일 1 p.m. 투모로우라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데 야야지 가 가 가 가 비식벌 페이지 최근에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시큐리티 난 시큐리티가 너무 많아요 시큐리티, 퍼스널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시큐리티가 월요일이요 빅살라리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비즈니스 많아요 지금 비즈니스는 좋은가요? 네 비즈니스는 많은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비즈니스입니다 아 맞아요 최고지 언제나 길을 가다가 누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시는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한번 드셔보시죠 신발도 적고 우산도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우산하고 신발 사러 로빈슨 몰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런거 이런거 이거 포유인데 한번 트라이해봐 트라이 아니 비오는 날은 크롭스티 우산 받아야죠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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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되겠으면 얘기해 안녕 내일 나는 잡는 거 잘해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끝났어? 응 이게 건강진단소? 이게 미니 어 파스트 트러블 그래도 얼마 안걸리고 금방 끝났죠 아휴 힘들지 열도 나는 것 같은데 빨리 배고프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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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